롯데자이언츠와 SSG 랜더스 유통라이벌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승리현 쪽은 롯데자이언츠였습니다. SSG가 어제부로 SSG 진짜 맛이 갔어요. 맛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 논란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용진 구단주가 KBO를 방문을 했다는 것은 선수당이라든가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요. 구단주인 내가 그래도 팀에 이 정도로 도리를 하고 있다. 구단주로서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찾아간 구단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언론 앞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했잖아요. 상당히 KBO가 위축될 수 있는 심판들이 보고 뜨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 차원에서 항의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종을 울리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정용진 구단주의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클 것 같아요. KBO나 허구현 총재는 계속해서 경기력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선수들의 발전에 대해서 또 선수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KBO라는 집단은 야구적인 발전에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사님이 근데 심판이 징계까지 받을 일은 아니지 않았나요?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양측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더 반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BO는 징계를 내렸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구 규정집을 달달 외우고 경기를 치르지 않는 한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면들이 꽤 나오고요. 왜냐하면 우효동 심판이라든가 박희택 심판은 KBO 심판을 25년 이상 한 베테랑 심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정도 베테랑 심판이 그러한 판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까라는 실망감. 그게 아무래도 팬들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참 그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항의 방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정용진 구단주가 선수단에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내달라는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SSG가 오늘 롯데에게 패하고 기아파이거즈는 승리를 거두면서 SSG는 현재 순위가 6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SSG는 코칭 스탭 교체를 하면서 분위기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그마저도 무색해졌고 또 경기도 그렇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이 이 장면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SSG가 그전에도 7회의 1사 만루다는 찬스를 살렸으면 굳이 이러한 논란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선수들이 못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SG는 지금 어떤 수를 써봐도 먹히지가 않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 뭐 그때뿐만이 아니었더라도 그 전에 경기를 뒤집거나 했으면 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한들 뭐 이겼으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팬들은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참 아 정말 SSG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추신수와 최정예 2대2까지 동점을 만드는 두 방에 홈런포가 나왔지만 그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장타력이 나오지 않는 경기는 SSG는 특정의 패턴 자체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들은 굉장히 쉽죠. 자 홈런만 맞지 않은데 위기사항이 만들어져도 막아낼 수 있는 타선이 SSG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SSG 랜더스 모기업에 주가도 걱정해주고 계시고 나라의 경제 그리고 라이더온님께서는 이제 드라마판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또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스토브리그2가 제작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심판진에 대한 스토리도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구단주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올 것 같아요. 올 시즌 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에게 KBO가 다양한 소재거리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남국민씨만 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백승수 단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가 alt sharpened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인정하고 있어요. 이 qualche게